좋아요 구독 네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 좀 수급의 요인에 대해서 좀 잡아주셨는데요. 저희 잠깐 이야기 나눈 나온 것처럼 우리 반도체 업종 혹은 2차전지 이외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던 것도 10월에 좀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전환점을 돌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님께서는 3분기 주요 기업들 좀 실적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먼저 실적 발표 포문을 열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은 큰 폭의 실적 개선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상장 이후에 거의 최고치를 지금 찍어갈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분위기 좋은 흐름을 좀 더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시장의 눈높이를 미스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추정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10조 8천억 기록을 하면서 이제 시장의 눈높이를 약 9% 정도 미달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LG전자는 어닝쇼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추정치를 한 14% 정도 미달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났다. 다만 확실하게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차이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웨이너 수급 입장에서 당장의 반도체 이런 수급이 돌아서는 모습 자체는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중국 증시 이렇게 배팅을 했었던 중국 반도체 기업 대만이라고 따지면 TSMC 이런 비중을 좀 중화권 증시에서 비중을 줄여놓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인덱스 자금, 패시브 자금 자체, 유입 자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실적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LGNA 솔루션이 말 그대로 첫 단추를 정말 잘 꿰어주었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이나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견인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주가는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즉 업종별로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고 실적이 잘 나왔었던 종목들과 그렇지 못했던 종목들과는 괴리가 상당히 커졌었다. 그리고 당장의 실적 3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3분기 실적 이후에 나타나게 될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런 포워드 EPS 이런 부분을 추정을 다시 한번 새로 해야 하면서 이에 따른 눈높이 조정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아요. 확실히 줄 세우게 해드리자면 최근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경기 민감주 그리고 우리가 리오프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내수주 이런 쪽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던 반면 2차 전지를 중심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중심으로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별화 양상이 이번 실적 시즌에서 두드러지게 전개가 되었다라고 좀 정의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강력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좀 비교적 좋았던 종목도 있고 비교적 좀 아쉬웠던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정말 국내 좀 효자 산업이다라고 꼽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또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업황 내에서도 좀 지속적인 상승세가 좀 눈에 띈다라고도 많이 전망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좀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 섹터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특별한 어떤 업종에서 어떤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좀 전망 보실까요?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웨인의 수급이 지금 현재 10월 이후에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웨인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이 바로 2차 전지예요. 즉 현 시점에서 실적 그만큼 양극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배터리 셋업체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이에 따른 다시 한번 바스켓을 채워나갈 수 있는 모습이 특히 웨인들을 중심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이번에 2차 전지 실적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면 특히 LG화학이 저는 상당히 눈에 띄었거든요. 특히 2분기 실적에서도 확실히 첨단소재사업부에서 확실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면서 본업단인 이런 화학산업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쪽의 수요 부진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이쪽의 감익에도 불구하고 첨단소재사업부가 확실하게 탄탄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요. 특히나 이제 LG화학이 그동안의 약점으로 지목받았던 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 화학 쪽에서 이제 돈 다 벌고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꺾이는 것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안꽃 빠진 빵 아니냐. 즉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른 이런 지주사로서의 할인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다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양상이 LG화학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양극재 이쪽을 중심으로 대규모 캐파 확장이 나타나고 있고 전구체 그리고 이제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가장 수직 계열화가 지금 잘 되어 있는 대기업 중 하나로서 LG화학이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중견기업단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그룹즈가 이쪽을 가장 잘하고 있잖아요.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이러한 종목들이 전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삼성 SDI가 다시 한 번 계속해서 고정을 경신해 나가는 모습이고 포스코케미칼은 역사적 고정을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새로 쓰고 있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 확실히 시장에서는 되는 집은 참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더 잘 가고. 네 더 잘 가고 안 되는 집은 끝이 어디 바닥이 어딜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좀 차별화되는 부익부 빅익빅 현상이 좀 심화가 되는 것 같다. 그럼 저희는요. 바로 이어서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저희 반도체 업종에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안에서는 이 외국인의 매수세 덕분에 조금 힘을 얻는 상황이었는데 그에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 영향이 조금 있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행보에 조금 많이 신뢰를 하는 편이라서 지금 개인 투자자는 역시나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제 반도체는 그 반면에 조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대표님 저희 보시면 내년에는 2차전지와 반도체 역갈린 기조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분명히 지금 2차전지는 이런 장에서도 계속 힘을 내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역사적 신고가 삼성 SDI 신고가 그리고 그걸 따라가듯이 LG NOE 솔루션과 최근에 그동안 유독 못 갔었던 SK이노베이션까지 SK오느가치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자어닉스 물론 삼성전자가 최근에 6만원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은 좀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번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에 따른 업황의 악화는 최소한 예년 2분기, 3분기까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온도차가 극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외인들이 2차전지를 많이 채워놓는 과정 속에서 반도체도 분명히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반도체 업황의 일정 부분 선제적으로 베팅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나라 원화를 사고 그리고 한국을 산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투탑 안에서 보면요. 삼성전자와 지금 SK하이닉스 좀 온도차가 좀 미묘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좋다. SK하이닉스는 뭔가 좀 아리까리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죠. 이번에 1조 6,500억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추정치를 무려 23% 하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PBR이 1배 미만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컨커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내년도 투자에 대한 부분을 50% 줄이겠다. 얘기 나오면서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밸류체인 벤더들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죠. 반면 삼성전자는 확실히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당도 하고 주주가치 재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투자 이런 부분도 빠르면 이렇게 올해 안에 분명히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동안에 좀 미뤄 있었던 A5 디스플레이 쪽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하고 있는 A5 펩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투자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텍사스 쪽에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파운드립 쪽 파운드립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투자 발표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거의 뭐 2030 거의 그 숫자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몇만 명 몇 십만 명 이 정도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신라젠 다시 한 번 2년 반 동안 거래 정지되어 있다고 풀렸는데 그때 이제 주주수가 얼마였냐면 17만 명이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개인주주가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600만 명 정말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수준 더 많은 수준 숫자로 하니까 진짜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는데 확 와닿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7명 중에 한 명 아 7명이 아니죠. 8, 9명 중에 한 명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로 좀 한쪽에서 보게 되면 한 2, 3명 중에 한 명은 삼성전자 주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사실 좋은 의미에서 주주였으면 좋겠는데 올 한 해 내내 좀 힘든 시간을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좀 주주가치 재고 측면에서 이준용 회장님 회장은 좀 뭔가 적극적인 주주가치 재고에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반도체는 저는 올해 연말 전후에서는 충분히 사서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4번기부터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웨인드르 스탠스 이런 부분을 보고 그리고 시청 상위주 안에서도 그동안의 업황 부진 이런 부분에 따른 문매를 맞았던 반도체 가격적인 메리트와 더불어 보통 이런 IT 대형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를 보게 되면요. 테크주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좀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부분 자체는 있지만 보통 IT 업황 자체를 한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정도 선행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의 초점, 메모리의 초점을 내년 2분기, 3분기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내년 예를 들어서 6월달, 9월달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정도 앞으로 당겨보면 그 시점 자체가 올해 연말 이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이제 12월, 1월 이 정도 되게 되면 분명히 저는 이 시점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팅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특히나 디램 가격, 랜드 가격 이런 하락폭이 워낙 크게 나타났었잖아요. 그러한 측면이 지금 거의 한 18%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스팟 가격 자체가 18%씩 빠지고 이러는데 이러한 모습이 18%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 7%, 8% 이 정도까지만 좀 하락폭 자체를 줄여나가면서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와 좀만 나타나더라도 삼성전자 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조금 전 약간은 온도차가 분명히 있으니까 꼭 한 종목만 사야 된다면 저는 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사자. 지금 2차 전지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리지만 분명히 우리 지금 반도체 움직이고 있고 그 시점을 보면 우리 연말부터 연초까지 조금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까지 좀 해주셨습니다.